그 외국식 아침을 할 겁니다. 이거 김성도 못 먹은 거야. 이름이 뭐예요? 어느 식사 이름이? 그냥 양식 프런치. 프런치? 맨날 이렇게 먹으면 안 돼? 김치 없으면 안 되겠다. 맞아, 김치랑 먹어야 돼, 백김치랑. 여기가 김치 싼 데 엄청 맛있어. 아, 난 딱 자기하고 김치 하고 싶단 말이야. 보쌈 김치에 이거 들어가. 아, 보쌈 김치?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